자, 지금은 캡터 캐롤리 시스템 신제품 소개드리겠습니다. 캐롤리, 트롤리 예, 제품 중에 카트입니다. 그리고 공부함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리고 잠겨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이거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부 또는 부품 피스 종류들 담아서 이렇게 이동기가 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제조국은 이스라엘 캡터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시 안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는 한 20cm 정도 이렇게 바삭 밑에 내리고 커넥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탁고난 이후에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살짝 제끼면은 여기 빠지게 됩니다. 여기도 맨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커넥터 연결됩니다. 저리고 내부를 한번 볼까요 개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부품 피스 각종 10개 제가 들어가요. 버킹것은 2개 이런 개별로 이렇게 휴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넓 다섯 10개 12개 12개 12개가 들어있으면 모서별 이거는 통 개별로 통체로 이렇게 해서 12개가 들어있고 네 이렇게 피스를 많이 닮게끔 2, 4, 6, 8,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깊게 1개씩 이렇게 하면 같이 잠금 장치가 되고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제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12개가 들어있고 이거는 좀 작은 피스를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빈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엠보싱처럼 되어있는 스펀지가 또 들어있네요. 깨지지 말라, 좀 충격주지 않을 어떤 제품들에 넣어서 이동도 용량이 있습니다. 이 연결은 각각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겟터 캐롤리 신제품 소개 마치겠습니다.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